와 이거 진짜 부딪힌다 우리 팀장님도 아 왜 나 안해 난 안해 이러니까 대일의 기사들이 다 도망을 가지 요즘은 남자들도 얼굴에 신경 써야 된다고요 응 그래? 어 재현씨 앉아요 진짜 꿀깝지를 떨어라 정말 떨어라 진짜 그래 너도 와서 빨리 붙여봐 왜 그래 어디 아파? 어 아니야 아니야 안 아파 자 괜찮으면 앉으십쇼 그래 빨리 붙여봐 아 싫어 왜 해 아이 싫어 아 이런거는 진짜 이렇게 못생긴 애들이나 붙이는거야 나 정도 생기면 굳이 이렇게 안해봐 에이 진짜 와 와 인마 쳐다보지 마 징그러워 죽겠어 진짜 아 근데 이게 얼굴이 잘못된거야 아니면 마스크팩이 잘못된거야 진짜 안한다니까 아 진짜 안한다 보지 말라고 이씨 진짜 아 진짜 안다 아 예 아 아 아 아 아멘